여기에는 송정천 입니다. 제가 어떤 촬영을 좀 해볼까 합니다. 송정천 10기 지점 지금 하천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. 하천 변하는 모습을 사진을 좀 찍어 보겠습니다. 지금 저 위에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집사는 배에 불을 하고 있습니다. 여행은 배에 불을 하고 있습니다. 연결이 정말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. 연결이 잘 안 된다고 합니다. 이렇게 잘 안 됐습니다. 성경천 계속해서 11지점을 지금 계속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바로 저 지금 포크레이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오징어 공장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남은 왕이의 그림을 찍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회는 제작에선 이 사회는 제작에선 이 사회는 제작에선 그리스도의 그림을 찍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.